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포켓몬 카드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는 어른의 TV입니다 이 시작은 이거였어요 사무실 창가에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둔 게 있었는데 보시면 색이 완전히 발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를 직상황선을 맞으면 일반 카드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보시면 이게 원래 색깔이에요 대박이죠 색이 완전히 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일반 카드가 있죠 그리고 레어 카드가 있습니다 더블 레어 더블 레어하고 트리플 레어는 V하고 VMAX VSTAR는 겉 재질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트리플 레어는 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레어 철구 하이퍼레어 울트라레어까지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수한 카드가 있죠 미러 카드 이렇게 해서 총 7종류의 카드를 지금 슬리브가 씌워져 있는데 다 벗기고 맨몸으로 다 도전을 하겠습니다 맨몸으로 다 일광욕을 할 거고요 이 7장의 카드를 같은 시간 놓았을 때 어떻게 색이 변할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갈기 같은 경우 변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기준은 치갈기 카드가 이 정도 색상으로 변할 때까지 직사광선에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이 치갈기 카드가 변했을 때 순간에 나머지 카드들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각 카드별로 일반 카드 레어 카드 더블 레어 슈퍼레어 하이퍼레어 울트라레어 미러 카드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저녁 좀 돼가는 시점이라서 해가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와 선명하게 들어오죠 일단 막힌 데 빼고는 그래서 이게 한낮에는 저희 사무실 이 창가로 빛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순서대로 자 일반 레어 카드 더블 레어 그리고 슈퍼레어 하이퍼레어 울트라레어 미러 카드까지 이렇게 해서 7장의 카드를 놓고 변화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한 후에 치갈기 카드가 요 정도 요 정도 색상으로 변색될 때까지 지켜보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습도가 당연히 높겠죠 의외로 자 보시면 일반 카드 레어 카드 V카드까지 괜찮아요 근데 와 하이퍼레어는 보이세요 오 울트라레어는 완전 뒤틀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습도에 엄청 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변화가 심한건 하이퍼랑 울트라인데 울트라레어가 가장 심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해가 잘 안들고 요 며칠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네 계속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대략 두 달이 지난 시점이고요 보면은 네 어 변화가 조금 있는 것도 살짝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연한 변화는 없어요 지금 장마철을 되게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나면은 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볕이 또 잘 들기 시작해서 한번 지켜보죠 보시다시피 이게 원래 치갈기 카드의 색상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지금 색이 많이 바랬죠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변했는데 어차피 일반 카드는 지금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레어 카드 그리고 더블 레어 트리플 레어 마찬가지고 슈퍼레어 하이퍼레어 울트라레어 그리고 미러 카드까지 야 정말 그 처음에 제가 쇼츠로 실험 시작할 때 올렸을 때 의견이 정말 분분했어요 어떤 분들은 미러 카드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슈퍼레어 이상 하이퍼레어 울트라레어 울트라레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많았는데 정말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진짜 자외선 변색 실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자 어떤 카드가 자외선의 강한지 약한지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은 길었지만 짧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어 카드 변색이 된 치각기 카드 뒤로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레어 카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야 이게 레어 카드 예전에 우리가 막 벗겨봤잖아요 보면은 이 코팅된 면 때문에 자외선에 변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원래 이 노란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색은 원래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레어 카드는 일단 그렇고 왜 등급 카드도 우리가 빛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서 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등급 카드는 대부분 또 보면 고레어 카드가 많단 말이죠 일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못 보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그대로에요 네 변색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빛이 좀 밝아서 그렇긴 한데 원래 있던 샹델라 카드 그대로구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예상이 되죠 슈퍼레어 트리플레어는 제가 놓지 않았었죠 슈퍼레어 우리 철구 우리 철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3,2,1 슈퍼레어 카드도 역시 네 변색의 흔적은 없습니다 단 햇볕을 오래 놔뒀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다는 거 고대로 한 두 달 정도 직사광선을 쨘 철구입니다 색의 변색은 일단 없다는 거 그렇다면 하이퍼레어는 바로 공개하죠 짜잔 멜론인데 요 녀석도 휘어짐도 없어요 하이퍼레어 같은 경우는 색상은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좀 예상을 했는데 슈퍼레어나 하이퍼레어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결이 있고 되게 좀 화려한 색상이잖아요 변색이 돼도 거의 티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유관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쬐었지만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울트라레어 마찬가지로 하이퍼레어나 슈퍼레어나 울트라레어는 조금 비슷한 성질이겠죠 약간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얘는 근데 휨이 완전히 뒤틀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아마 햇볕을 받으면서 뭐 습기가 좀 이제 중간에 비도 많이 왔는데 습기 때문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휘어진 걸 볼 수 있고 카드 자체의 변색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또 금색이라 티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미러카드 미러카드 역시 변색에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실험 왜 한거야 도대체 미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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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카드